뒷동상 아지람이 발이 있고 빌때 자 이 집도 비고 저 집도 비고 이 집도 비고 이 집도 비고 이 집도 비고 어허 다람쥐구나 다람쥐 이 집도 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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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은 비고 이 집도 비고 이 집도 비고 이 집도 비고 시멘트를 도대체 어떻게 올려가지고 저렇게 시멘을 바르셨을까 앞을 쳐다보면 저 앞산에 단풍이 덜고 찬바람이 지나가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눈이 올 모양이다 겨울 준비 단디 해라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걱정하시고 그 아들은 알겠습니다 걱정 마이소 뭐 이런거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카메라 여기도 카메라 몽땅 몽땅 카메라 아 근데 저기 뭘 저렇게 가져갔다고 카메라를 막 달아놨을까 아 근데 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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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딜빵아도 있네 뒤딜빵아 뒤딜빵아도 있고 뒤딜빵아 방문 뒤딜빵아 빼 Kotå 이야 완전 독이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